제 19편 다위세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0편, 19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짓기는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지은 시가 공동체에서 노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대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 낮이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해줍니다 또 3절 말씀처럼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나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신성은 비록 언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피조세계에 생생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해에 대한 묵상이 이어지죠 사실 이 해와 달은 늘 신적 경혜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신으로 생각하며 숭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도 해가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바로왕이 그 인간의 몸을 입은 해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도 아침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그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해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늘 이 궁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해가 운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말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피조물들에게서 분명히 들려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립니다 일반 은총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누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만나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또 찬양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은총 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중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회복되는 것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일깨워서 지혜롭게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단순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단순합니까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자들도 일깨워서 지혜롭게 한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다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동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 질서가 잘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명확히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순결하다는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결하다라는 말 세속적인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죠 따라서 정결하여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신앙생활만이 영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까지 이룰 수 있다 또한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 또 평강을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절과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순금보다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이 가치를 상징한다면 송이 꿀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소중하고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이 크다는 것은 결국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이 크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고 지키는 것 성도가 말씀을 순군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12절과 같이 말씀은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입의 말과 묵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묵상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와 말씀 속에 만난 주님에 관한 묵상입니다 자 이런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묵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만물 속에 담겨진 그 주님의 신성과 언어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죄를 이기고 허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으로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주일 예배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며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담바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속자되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라준영 성교사님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의옥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서부 맺히며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